다음은 쇼핑 오, 되게...안녕하세요? 네 어우.. 얼굴이 완성된다 네, 소희씨 그럼 단독 버터타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타! 네, 감사합니다 네, 다음은요 엘리스에서 물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의 대명사 유경 입 공식 포즈 있나요?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은 엘리스의 끈끈한 우정을 과시할 포즈 뭉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으로 블리스를 향한 마음을 담은 대왕 하트 포즈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출연 과거 한번 들어볼게요 선언터 선언터 저희 엘리스는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대비 3년차의 노련함과 실력 동화 속 소녀들 같은 순수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해 아아 이래서 엘리스 엘리스 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청순 발랄 상품 까불미를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19년 11월 18일 tekrar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